기아차는 오늘 완전히 새로워진 4세대 소렌토의 내외부를 정격 공개했습니다. 신형 소렌토는 다음달 3월 10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출시에 앞서 이번주에 사전계약을 시작합니다. 기아차는 이번 소렌토는 차급과 차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칼라이프를 만드는 보덜리스의 수입이라는 목표로 이번 신형 소렌토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4세대 신형 소렌토의 디자인 컨셉은 보덜리스 제스처로 기존 SUV와 전혀 다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형 소렌토의 전면부에는 전보다 더욱 진보적인 타이거 노즈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디자인 중에 상징인 이 타이거 노즈 라디에이터 그릴은 헤드램프와 하나로 연결된 과감한 디자인으로 선보였구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연결된 구조의 이 타이거 노즈는 셀토스와 중국형 KX3에서 먼저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릴과 헤드램프의 디테일을 완성한 크리스탈 플라이크 디자인은 얼음과 보석의 결정을 모티브로 삼아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조형미를 급대화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워진 패턴의 LED 디알렐은 호랑이의 눈매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측면부는 후드 끝부터 리어램프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롱후드 스타일의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단단하면서도 풍만한 볼륨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C필러에 자리잡은 이 크롬 형상은 기아 프로시드 GT에서 먼저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아차에서 자주 볼 디자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가로형으로 된 철판의 곡면과 세로형 헤드램프가 조화가 되어 상당히 단단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 후면부의 디자인을 기아차 중대형 SUV 라인업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정립할 계획입니다. 4세대 소렌토의 실내는 기능적 감성, 펑셔널 이모션을 컨셉트로 기능과 감성이 조화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10.25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직관성까지 높였습니다.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